인행검지. 뭐 또 읽어보면 됩니다. 자, 긴급자동차 등과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검지죠.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런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겠죠?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긴급자동차 유사하게 뭐 하면 안 되죠?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긴급자동차가 함부로 닮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유사표지니 도색을 보면은 밑에 긴급자동차 좀 더 구체적으로 있죠? 그래서 시행령이 있는 건데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그리고 2번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또는 문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혐오감을 준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회통림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 도색하면서 욕한다든지, 누드 사진을 그련든지, 나체를 그련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뭐 별로 특이한 건 없죠? 읽어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3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열 문제다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도 또 시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파트다라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챕터 4.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이것도 역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트라고 볼 수 있죠? 높은 파트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운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이것도 1분만 좀 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1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 등의 검지죠? 무면허 운전이라는 말은 밑에 있죠? 누구든지 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우리가 운전면허 발급권자가 지방경찰청장이었죠? 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그렇죠?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지, 정지도, 정지기간 중에서도 운전하면 안 되죠? 운전, 면허를 발급받긴 했으나, 정지 중인 경우에도, 면허 정지기간에도 운전하면 안 되죠? 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검지. 이것도 우리가 문제에서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음주운전의 검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죠? 자동차 등이니까 뭐의 경우? 자전거의 경우에는 일단 단속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등,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